좋아하는 위주로 찾아가는, 작전 가는 그런 느낌으로 네 기아씨가 이제 ㄱ을 마을 치면서 기아형은 ㄱ을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위주로 찾아봤어요 제 생각을 하면 없어요 영국에 다 입고서 그정도로 좋아합니다 저는 압투모키자라는 팬들 좋아합니다 기아씨는 혹시 영국 영국은 영국보다 미국이 좋은데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먹어보질 않았는데 맛이 없다고 그러던데 영국 가본게 어디야? 캐나다 영국이었어 기아의 마시아 닮아가는 거 아닌가? 닮았잖아 근데 닮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지식, 지식이라든지 뭐 같나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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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일주일 전에 뵌 것 같아요 어제는 뭘 그렇게 놀래? 어제는 초면이었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그게 밴드의 모든 곡에 뒷이야기를 쓴 책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번역본은 없어요 근데 있을 때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걸 다 읽었어요 그니까 한 몇 달에 걸쳐서 제가 가장 진심이 움직이는 쪽으로 그냥 던진 건데 그걸 울었어 저희도 진심이어서 울었다는 수사를 지금 쓰려고 울었다는 수사 울었다는 수사 울었다는 수사 울었다는 수사 너 불렀고 있는 거야 울었다는 수사 울었다는 수사 아니 저는 아니 저희도 공부를 시작해서 울었다는 수사 진심이어로 이런 게 더 궁금한 거든 맞아 저희가 울려가지고 울었다는 수사